삼촌 엔터테이먼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우당탕탕 엉망치지한 카드가기 프로젝트 80 6일차의 일시다 그러면 우당탕탕 박사 자 그러면 빠르게 섞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패 열 자 그럼 빠르게 깍 보겠습니다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 이놈모 오늘에 나와라요 그러면 오늘은 EV 3개 일격 3개 퓨전 3개 클라이맥스 한 개 열시다 그러면 EV부터 자 오늘은 첫 팩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자 이어지는 카드에서는 패션 몰 자 과연 그 뒤에는 마샤도 홀로그램 이어서 일격 마스터 자 과연 오늘 일격 마스터에서는 야도란 자 이어서 영무 왕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야도라 이어서 퓨전 아츠 자 과연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지 퓨전 자 과연 테어키스 자 과연 어떤 카드가 또 들어 있을지 펄스멍 V 그렇다면 VMAX 클라이맥스에서는 과연 어떤 카드가 들어 있을지 첫째 썬더 V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카드는 펄스멍 V 썬더 V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끝 웃음 웃음 이젠 크로 도와드리닌 네 에이좋 템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